1분정도 1분정도 2분정도 여보세요? 난데 10분 뒤에 보자 차가운 목소리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짐작할 수 없어 너의 마음을 갑작스런 약속해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보다 별일 없을 거라 믿고 집을 나서 마음은 알았나 봐 발걸음이 느려져 이별의 맘을 아는 그 예쁜 얼굴 나는 차마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아 무슨 말을 할까 어떤 표정 지을까 돌아서 뒷모습이 너무 아프지는 않을까 불며 붙잡을까 약한 모습 보일까 저 멀리서 보인 이 모습이 난 두려워 정말 끝날 건가 봐 자꾸 숨이 차올라 자꾸 숨이 차올라 보낼 자신 없어도 한 걸음 물러서는 차가운 목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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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운 목소리